제이제이 제이제이님 햄버거 먹방 해주세요 굿애프터는 좋은 아침입니다 제이제이 제이제이 제이제이티비 제이제이 다녀왔습니다 댓글 달아주신 분 성함이 뭐예요? 잠시 아이디 다시 윤은지님 윤은지님 감사합니다 점심을 안 먹고 온 걸 어떻게 알고 감사합니다 힌버거 먹방 어렵지 않아요 이런 댓글을 위주로 조금 이렇게 골라주세요 얼마나 퍼네 리뷰가 아니고 먹방만 하면 되는 거죠? 네 자 돌아가고 있고 아이쿠 제군들 안녕 제이제이입니다 자 오늘은 윤은지님께서 요청해주신 햄버거 먹방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또 햄버거를 또 버거킹까지 가서 사왔다구 경 fácil 운동요 hormones 운동 정도 운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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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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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거 좀 부족하지 않냐? 햄버거를 먹는 이 뜨끈한 국물에다가 밥 딱 말아가지고 다진다 다진다 사장님 얼큰순댓국 하나 주세요 다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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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살짝 싱거 먹어봐. 살짝. 고기랑 김치도 한번 딱 해가지고 와 얼큰하다 이게 그냥 밥 말아버려 그냥 와 시켜봤자 음 음 음 음 아 깍두기 김치 깍두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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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뜨거워 이제 순대 넣어야지 여기다 순대 이거 깍두기 넣고 아까벌레 가서 치워 가서 치워 아까벌 와... 잘 먹었다 역시 국밥이야 얼큰했다 그냥 잘 먹었다 국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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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밥